안녕하세요 펭귄뎅인 채널의 펭귄뎅인입니다 해외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뎅인이고요 오늘은 캐나다 방송 CBC 뉴스 가볼게요 볼게요 제목 Sweden's approach to COVID-19 pandemic involves no lockdown이라고 돼있죠 지금 스웨덴만 유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세계 각국 전부 다 없어서 정말 다 락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만 다르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다고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은 앵커시고 캐나다 CBC 방송국 앵커시고 오른쪽은 스웨덴에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인데 지금 리포터라고 하네요 일단 같이 볼게요 지금 어떻게 스웨덴 사람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뭐가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스웨덴 사람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로 열린 사고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뭔가 흥미로워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그런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퍼블릭 헬스 에이전시라고 하면 뭐 지병관리본부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매일매일 TV 라디오 뭘 통해서라도 지금 다 하루하루 나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보이고 다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른 나라랑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덴마크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덴마크랑 비교를 하나 봐요 스웨덴의 반이라고 하네요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 락다운 한 거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저도 이 채널은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 그 국경을 막더라고요 근데 덴마크는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었고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국경을 다 막고 있었고 그 건너편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웨덴은 굉장히 그냥 평상시랑 그렇게 다르지 않고 약간 더 조용할 뿐인데 덴마크는 진짜 막 군인들이 다 나와서 막고 있고 완전 다 봉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반이고 그러니까 덴마크 인구가 반인데 스웨덴의 반인데 그렇게 대충 이렇게 그 반인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냥 다른 나라는 보지 않고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가게 다 열고 있고 아 그러니까 회사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네 열 수 없다 어 그 50명 이상은 아무 상관없다 아 소셜 디스턴싱하고 거리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마스크도 아주 적은 사람들에만 쓰고 있고 식당들도 없고 있고 식당도 오픈하고 있지만 열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가면은 어 그 거리두기 하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 그리고 그 그 뭐야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열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뭐 데이케어부터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다 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기서 고등학교랑 대학교 열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 그 스웨덴의 교육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저기서는 고등학교를 선택이에요 중학교까지는 모두가 의무고 무상 의무 교육인데 고등학교는 선택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고 뭐 안 가도 뭐 약간 독일처럼 아무튼 직업으로 직업적으로 나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저게 엔지니어가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볼보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르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안 가는 거가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중학교까지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게 전부 다 9년인가 그거는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네요 그죠 집에서 일하고 지금 어차피 어쨌거나 지금 딱 그 어쨌거나 그 사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브먼트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의 요양원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사망자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테스트도 정말 적게 하고 있고 이킴먼트 그런 기구 도구 그런 메디칼 그런 병상이나 전부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검사 엄청 많이 하는 거 하지 않았고 아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기 거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저기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네요 거기에 충분한 그 의료 장비가 있는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금 사실 미국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기본이 기본 그런 장비나 도구 같은 게 없어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에 있고 뭐 비즈니스도 뭐 지금 이렇게 정부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에 있어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특별히 락다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질문이죠 놀랍게도 스웨덴 사람들은 어 알았어 우리 그냥 너네가 하는 말 잘 들을게 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충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서 머무를 수 있으면 집에서 머무르고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하고 하지만 그 거리를 두면서 뭐 그러니까 뭐 집에 음식을 주문을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근데 이게 스웨덴 나라가 약간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국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앉지를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스웨덴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앉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자기 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그 거리 두기를 기본적으로 한대요 가까이 와서 앉아 왜 가까이 와서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핀란든가 스웨덴가 아무튼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그 줄을 쓰는데 이렇게 1미터씩 뚝뚝 떨어져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가 좀 다른 건 같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좀 이런 기사도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불만이 없지? 뭐 국민들은 불만이 없고 왜 저렇게 좀 다르지? 이제 저렇게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조차도 그 정부도 그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고가 저렇게 돼서 저렇게 우리랑 전세계랑 너무 다르다 뭐 이제 그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고 저런 결정을 했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좀 나라에 대한 그런 기본 그런 이해나 상식에 대해서도 조금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독립성을 많이 길러주고 시험에서도 객관식이었고 다 그냥 주관식인 그런 걸로 어렸을 때부터도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대학원을 다니다가 스웨덴에 잠깐 가서 뭐 이렇게 학교를 둘러볼 일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수업을 보고 굉장히 놀란 어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냥 토론하면서 어떤 토론 수업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토론에서 수준이나 주제나 그런 거가 거의 뭐 우리나라 대학원급 저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러고 신기하게 봤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교육도 다르고 그냥 환경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1인 가족이 저기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은 다 저 양로원 같은 곳으로 다 어디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는 거의 저렇게 스토골룸 저런 수도나 그런 큰 도시에는 아 그리고 인구가 천만 정도 돼요 전체가 천만이고 그리고 나라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 두 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하면 굳이 숫자를 써서 비교를 해보자면 4배 정도 크고 인구는 천만 천만인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또 다 각자 퍼져 사니까 다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인 가족이 1인 가정이 정말 많고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 유럽 안에서도 이태리나 스페인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다 같이 같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열 몇 살 16인가 17인가 되면 그냥 다 독립해서 나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회두기나 사회 거리두기 이런 거가 굉장히 그냥 그냥 원래부터 그래왔던 국가죠 그러니까 사고도 좀 다르고 교육도 달랐었고 그런 교육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그냥 저들은 좀 그런 양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환경에서 커왔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무책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스웨덴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말도 많고 저도 관심이 가서 여러 글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 봤는데 어디 어떤 좀 어떤 영국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스웨덴이야말로 정말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거가 애 대하르듯이 하지 않고 그냥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겼고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할 거야 어 협조해주길 바래 딱 그냥 어떤 부모님이 애들한테 하듯 자기 자녀한테 얘기하듯이 어 지금 집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래 선택이 이거랑 이거가 있어 근데 먼저 우리는 이걸 선택해볼 거야 일단 일단 해보고 뭐가 안 되면 다시 또 한번 얘기해보자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어른처럼 대한다는 거 어린 어른 자식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 이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일단 다른 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 국민들도 어 지금 그죠 그 말씀을 하죠 지금 이렇게 락다운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그 네거티브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네 그러니까 그러죠 이거 우리가 락다운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지병관리본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뭐 영원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일단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특성상 사람들 다 흩어져 살고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를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게 몸에 뱉고 그게 저 나라 사람 그 저 나라다움이었고 자기 나라의 어떤 특징을 봐서 네 얘기를 한 건데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스웨덴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좀 잘못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집단 면역이라는 말은 저 나라에서 써본 적도 없는 단어인데 그냥 진짜 저 나라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말을 절대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각종 그냥 매체에서 그런 말을 그냥 만들어서 사실 뉴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바이러스고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자기 상황이 자기네 나라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하고 있고 뭐 밖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스웨덴 안에서도 물론 과학자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 방송 이거 캐나다 방송 스웨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 방송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많은 뉴스를 받고 인터뷰도 보고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은 그나마 이게 제일 좀 객관적이고 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암튼 어떤 나라 그 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정에 맞춰서 자기네들이한테 맞는 방식을 지금 선택한 거잖아요 영국도 그러다가 지금 바꾸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방금도 이러잖아요 이게 4월 4일 뉴스거든요 이틀 전 뉴스인데 하루 전인데 아 이틀 전이구나 근데 이제 보면은 오늘 뉴스 어제 주말이고 해서 나온 거 보니까는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 또 바뀔 수도 있다 하고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열린 상태였어요 의견이 아 이러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바뀐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럴 것도 없고 굉장히 무책임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런 거예요 펭귄 펭귄이었고요 네 사람마다 다른 사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커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르고 뭐 그러다 보면 사실 이해라는 거를 내 눈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되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순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은 그게 좀 틀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건데 좀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네 나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해보고 아니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죠 근데 지금 다른 어디 이제 또 나오는 말들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걸렸다가 회복했다고 해도 뭐 양성 나왔다가 뭐 치료받고 다시 회복했다고 해도 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스웨덴이 선택한 그 방식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은 네 맞고 안 맞고는 없고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알겠죠 좀 시간이 더 지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때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다 그냥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지금까지 외신 뉴스 해외뉴스 워드류 펭귄펭귄이었고 오늘은 스웨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땡큐 포 마칭 마이 비디오 해보 굿 원 빠이 안녕